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사회사에서 또 신분제도입니다 재미있을 리 마음모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좀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막 진짜 공부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제가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5세기 조선이 막 건국했을 때 기본적으로 신분제도가 양천재였습니다 양인은 자유민이고 천인은 노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람 아닌 사람들 백정, 무당, 창기 근데 여러분 양인의 상당수는 양반이었고 중인이었고 상민이었습니다 상당수란 말을 내가 왜 했지?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자유민이에요 자유민은 다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천인의 거의 대다수는 노비 맞죠? 백정, 무당, 창기 다 천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가서는 이 양반이 하나의 신분층으로 고착화되고 또 혹시 경제사에서 공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6세기 농민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자영농은 소장농으로 전락하여 지대, 병작, 방수로 신음하고 공납의 폐단은 방납으로 나타나고 군역의 폐단은 방구, 숙포가 보이기도 했고 기억들 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민의 거의 대다수는 농민인데 여기 있는 양반과 상민의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 15세기는 여기 양천재였고요 16세기는 반상재라고 합니다 이런 건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양반은 정치적으로 관료고 또 학생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주층입니다 오케이? 중인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중인은 어? 중인 또 나오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 이들을 다 포함하는 중인이란 뜻이고 여기는 기술직 중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울은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이야 둘째 부인이야 그래서 서자 혹은 중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아비를 아빠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친구들 거의 이런 친구들이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안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첩을 들이려면 양반 대간마님이고 돈이 많은 집안 아니야 돈은 많은 빵빵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 엄마가 어? 내 형 엄마한테 막 고개를 숙이고 어? 아빠가 퇴근하면 형은 아빠 하고 달려가는데 나는 달려가려고 하면 엄마가 갑자기 나를 잡더니 이제부터는 대간마님이라고 하거라 아 싫어 나도 아빠라고 하고 싶어 안 된다 대간마님이라고 해야 되네 그런데다가 또 문과 응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자문 읽고 던져버리고 책은요 화를 지어줍니다 창을 지어줍니다 문과 응시가 가능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안은 빵빵해 싸움 잘해 세상에 대한 불만은 많아 못되지죠 그 친구들이 서얼이 많고요 향리는 이제 향리 다 아실 겁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시험지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들 중에 문과 응시 되는 거 누구야 그럼 여기 기술직 중인이 문과 응시가 됩니다 서얼은 문과 응시가 안 되고 향리는 약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문과 가능하다 문과 응시 안 된다 특히 서얼은 문과 응시한다 이게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민은 그냥 농민이 있고 상인이 있고 상인이에요 상인 여기는 상민이고 수고업자가 있고 거의 대다수는 농민이죠 농민은 항상 전세 공납 여기에 의무를 지죠 상인들은 상세 내고 수고업자는 공장 안에 이름 등록해 놓고 국가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친구들 이게 다예요 근데 천민의 거의 대다수는 노비니까 여기다 노비 이렇게 써볼까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시대처럼 노비를 일천 즉천을 적용해요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고 공노비는 이병노비 외곤노비가 있고 그 다음 사노비는 설곤노비가 있고 외곤노비가 있고 설곤노비는 주인집에 살면서 주인집 일을 해준 노비입니다 주인집 밥 얻어먹고 살면서 우리가 어떤 대가 많은 집을 보면 머슴들처럼 있는 노비 있죠 그게 설곤노비예요 근데 외곤노비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신분을 상승하기도 했다 근데 하여간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 즉천이야 고려처럼 여전히 재산로 간주되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 신분제도는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후기 건너가면서 양반이 계층분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양반 중에서도 돈이 있는 벌열량반이 생겨나는 반면에 시골 양반을 향반이라고 하고 몰라가는 양반을 잔반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예요 향반과 잔반의 출현은 조선 후기다가 중요하지 다시 벌열량반이 있고 누가 벌열량반이 될까요 17세기 붕당정치계 서인들 중에 노론이 나오는데 경신왕국 이후에 기억나려나 18세기 노론의 일당 독재기잖아 이들이 벌열량반이 되는 거죠 근데 시골로 가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남인이나 서울원들은 향반이 되는 거고 완전히 몰락양반이 잔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인들은요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조선 후기야 신분상수 운동을 전개해요 조선 후기 중인들은 신분상수 운동을 전개했구나 근데 중인들은 보통 둘로 쪼개지죠 기술직 중인과 서울로 쪼개지는데 서울들은 무슨 상수 집단 상수를 하고 이 집단 상수 했다는 말이나 기술직 중인이 소청 혹은 통청운동 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소원을 청한다 통을 청한다 근데 집단 상수로 청하니까 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여기는 실패하고 여기는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실패해 왜 성공해 아니 서울아빠는 서울이 아니야 서울아빠는 대간마님이야 근데 여러분 대간마님 입장에서도 자기 정식 부인의 아들보다도 마음속으로는 첩을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첩의 아들이 또 허우대도 멀쩡하고 능력이 뛰어나는데 하필 이놈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슴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신분상수를 할 수 있게끔 허통하잖아 하고 중앙정계 진출해서 목소리도 높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분상수 운동은 성공합니다 기술직 중인은 아빠가 기술직 중인이야 그러니까 힘이 없지 실패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여러분 상민 중에 여기 농민이 있었죠 농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계층분화되죠 이건 언제 공부했습니까 빨리요 이 양법이 전국 확산되면서 광장이 가능해지면서 분홍이 출현하잖아 이 분홍 이게 이제 사회사에서 추가되는 건데 이 분홍을 다른 말로 요호부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홍이 있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는 임노동자가 되죠 임노동자라는 단어가 아무리 하면 여러분 고려나 그 다음 뭐 통일신라시대 임금노동자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신분증으로 임노동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그냥 조선 후기로 약속을 하고 시험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임노동자가 어디에 많겠습니까 광산이나 포구 도시 이런 곳에 임노동자가 많겠죠 그럼 여러분 이 분홍들은 신분상수운동을 전개해요 안해요 신분상수운동 전개합니다 왜 아니 여러분 임진왜라는 이유에 조선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공명첩을 국가가 발급하기도 하잖아 벼슬첩지인데 이름이 비어있어 너희 중조할아버지가 무슨 벼슬 가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양반 돼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벼슬 가지고 있었다 써버리면 그 집안이 양반 되는 거죠 그래서 적보를 매매 위조하거나 공명첩 등으로 이들이 양반이 되는데 이 양반이 되는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이걸 신향이라고 해요 가짜 양반 분홍들이 적보를 매매 위조하고 공명첩 등을 사가지고 신향이 된다 이것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노비는요 조선 후기 가가지고 이것만 일단 조선 후기는 노비 종모법이 시행된다 노비 관련해서는 뒷페이지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 시행된다는 것 좀 보시면 되겠고 노비 신분 상승은 나중에 이제 노비제가 언제 폐지됐는지까지 노비는 좀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신분층이 이루어있어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다시요 양반층은 계층 분화 됩니까? 중위는 신분 상승운동 서울은 실패 기술직 중위는 서울은 성공 기술직 중위는 실패 그 다음 상민들 농민들도 계층 분화 그래서 요호부미 나오기도 했고 나머지는 임노동자로 몰락했다 됐나요? 자 거기까지 신분 상승운동 변화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까지 봤으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191페이지에 심화톡톡 보시면 서울들에 대한 설명 나왔는데 서울들 중에 규장과 검소관에 임명되기도 했던 정조 때 박재가 유득공 이동무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중인들은 이제 외르문화수영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문과 응시가 가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뒷페이지 가시면 원래 이 표를 다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노란색 색깔 칠해놓은 것만 좀 공부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이 중요해요 여러분 봐봐 고려하고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직천을 적용했죠 노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다 그랬는데 용조 때 노비 종모법은 노비 숫자를 제한하고 자유민을 많게 하기 위해 외고 노비들이 양인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노비 종모법을 실시해요 순조의 공노비 해방부터 그냥 무작정 공부하십시오 시험 많이 출제됩니다 순조가 정조 아들이잖아 정조 죽자마자 1801년에 일부 공노비를 해방시켜요 그리고 근현대사 가서는 노비 세습제가 폐지됩니다 이건 연도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는 뭘 의미하냐면 아빠나 엄마가 노비라고 해서 자식이 굳이 노빌 필요가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 노비라는 신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가 바로 갑오개혁대 이건 근현대사 가서도 아주 중요해 공부합니다 밑에 노비 세습제 폐지와 노비제 폐지는 근현대사 가서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됩니까? 오른쪽에 그 다음 향촌사회의 변화 신향의 대두는 실은 다음 53강에서 유양소 공부하고 해도 되는데 음... 여기서 해버립시다 여기서 해버리면 여러분이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일단 유양소라는 곳이 있어요 유양소가 뭔지는 다음 강에서부터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양소가 그냥 양반들의 놀이터야 조선 후기 분홍들이 족보를 매매 위조하거나 아니면 공명첩 등으로 가짜 양반이 됐죠 가짜 양반들이 유양소에 가서 놀려고 달려가요 그들을 신향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양소에서 우리가 양반이 하고 있었던 양반들을 오래된 향, 구향이라고 합니다 가짜 양반과 진짜 양반이 싸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해요 지금 언제 향전이 전개됐냐가 중요한 겁니다 조선 후기예요 아니 조선 후기 이렇게 신향이 등장하잖아 조선 후기 이항법이 전국 확산되면서 광자에 가능해지는 과정에 분홍이 등장했잖아 조선 후기 공명첩을 발행했잖아 국가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 신향이 등장했고 구향과 싸우는 향전 역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신향이 수령과 결탁해가지고요 이쪽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양소를 장악해요 그럼 유양소에서 있었던 구향들은 이런 게 좀 어려운데 군현이 있잖아요 군현 따니 도, 부목, 군현 이곳에 유양소가 있고 현 밑에 멸리가 있는데 멸리에는 유양소가 없어요 구향들이 명과 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반인데 하면서 쫓겨와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들이 동성마을을 만들어요 동족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중, 문중 이런 거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디 출타하려면 문중 어르신에게 먼저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양반입네 하면서 이들이 서원의 출석부가 청금녹이라고 해요 청금녹 이런 거 중시하고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양반이었어 그 다음 우리 조상에 대한 가며나 사우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멸리에서 촌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지방사회를 향촌사회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향이고 이게 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몰라도 돼 뭐 지금 이해하면서 한국사에 대한 정말 진짜 궁금증 가지고 있으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한국사를 다 소화할 수가 없죠 아 왜 화가 나지 그냥 이런 모습들이 시골마을에서 보이는 게 조선 후기다 향전에서 밀려간 시골마을의 양반들이 우리가 진짜 양반입네 하면서 이런 걸 중시했다 좀 더 추가하면 동계, 동약을 통해서 여기 군현에서 전개한 향약은 빼앗겼고 실제로 정조가 수령에게 또 향약을 주관계했단 말이죠 어려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조가 수령에게 향약을 주관계했다 정조 업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령과 신양에게 향약도 빼앗겨 버리고 시골마을로 들어가서 동계, 동약을 통해서 여전히 양반임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조선 후기인지 말아도 문제가 풀 거라고 진짜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가지고 단어 바꾸거나 그럴 일은 없고 조선 후기 모습이다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그래서 향촌사회 대두 향전이란 단어부터 시작해서 노란색 중요한 단어들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9세기 세도정치기 사회불안과 예언사상의 대두는 사회사니까 정치사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193페이지의 사회변역의 움직임은 제가 정치사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세도정치기 정감록 같은 책이 유행한다 비기 도참신앙이 있었다 자연재해 있었다 이항선 출몰했다 다 말씀드린 매간매직이 성행했고 삼정이 문란했다 말씀드린 내용들 세도정치기가 그랬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 페이지는 물론 세도정치기가 아주 시험 출제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에서는 세도정치기 생각만큼 많이 기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는 세도정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도정치기 상황이다 세도정치기는 19세기 전반기 순조 헌정 철종 3대 60여 년간 이런 일들이 보였다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 모습이 나타난 시기 옷차림은 신분의 기천을 나타낸다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양발라고 부른다 끝났습니다 지금 조선 후기 상황이죠 신분제가 해이해진 거죠 또 하나 힌트 여기 일석록 나왔죠 일석록은 정조의 개인 일기입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썼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조선 후기예요 아전들이 양발 만나도 절도 하지 않는다 조선 후기 골라라 일단 정답 선지가 잠깐 설명할 게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볼까요 노비는 도망 군공동의 방법으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공을 세우기도 하고 납속 이런 걸로 외고 노비가 실제로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고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8세기 노론 일당 독재기죠 지방관 받는 사람들도 다 노론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양반들은 소론이나 남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옛날 17세기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을 시기에는 서인 출신이 지방관으로 지방에 가도 남인들을 무시 못합니다 언제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당연히 수령의 힘이 강화되고 향리 역할이 커지면서 사족들의 힘은 약화됩니다 사족이 지방의 양반이야 지방의 양반들의 힘이 왜 약화됐습니까 향전에서 밀려서 시골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령이 없는 멸리 쪽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수령의 힘이 강해집니다 더군다나 또 정조가 수령에게 향약도 맡겨버립니다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죠 조선욱이 수령의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봐 향리 역할이 커졌다 향리가 수령의 힘이 커지니까 옛날에는 지방세력을 향리하고 있잖아 고려시대에는 그래서 수령의 힘이 강해지면서 향리의 권한이 점점 약해져갔죠 호족의 향리와 성종 때 호족의 향리로 전락하고 향리의 힘도 점점 약해졌다가 조선의 힘이 아쟁이 되는 건데 오히려 사족의 힘이 약해지면서 수령의 힘이 커지면서 수령 딸랑이들 아전들의 힘이 같이 강해집니다 수령과 이 아전 이방 막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손잡고 지방민을 수탈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전이 사족을 보고 양바를 보고도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는다 아전이 향리예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 이거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욱이 상민층이 납속, 공명첩, 족보, 매매, 위조 등을 이용해 신분 상승 전개했다 맞죠 이야 이 문장이 한눈금에도 기출되네요 원래 공무원의 굉장히 수능 쪽에 중요한 문제인데 향전이 전개됐죠 향전은 신양과 구향이 싸운 거였죠 누가 이겼죠? 수령과 결탁한 신양이 이겼죠 그런데 향전은 유향소 쟁탈전이죠 유향소는 다음 53강에 제대로 또 공부합니다 53강의 유향소를 공부하면 유향소 모임을 향회라고 해요 그런데 실은 유향소의 모임이 사족들의 모임이 향회니까 유향소나 향회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양이 수령과 손잡고 구향들을 쫓아내면서 향전에서 승리하니까 그때부터 유향소는 세금 거둘 때 수령이 나 이만큼 거둘 테니까 동의해줘라는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음 시간 보시면 53강에 이렇게 유향소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유향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걸 다음 시간에 공부해 유향소는 양반들이 사족들이 수령을 감시하고 향리 교찰하고 수령 견제하고 농민 교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역할 못해 여기서 향전에서 신양이 이기면서 신양들이 수령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향소를 공부하다 보면 다음 강에서 경제소를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유향소가 머무를 유 시골량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양반 사족들이 향촌 자치하는 게 유향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훈구살인 비교할 때 훈구파들은 중앙 집권을 조금 강화하려고 했다 15세기에 16세기 살인들은 향약이나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 자치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기억날려나? 근데 이건 다음 강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서울경 있을지 서울에서 그 지역 유향소를 감시하기 위한 건데 이건 세종 때 만들어졌다가 선조 때 협화가 됐다는 걸 다음 시간에 공부해요 근데 이게 이때 설치가 됐다는 말이 되냐고 지금은 경제소가 낯설겠지만 다음 53강 공부하면 경제소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도가 다 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 하나씩 풀어보다 보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3강 공부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는 선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조선 후기 상황의 사회사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50kg 50kg 무언가 establish 80 90 acağ